오늘 녹화 1시간이다! 짜증대지 말라고, 기를 싣더라도. 우리 녹화 1회분 따는데 8시간 걸려. 그만해! 8시간 걸려. 그만해, 그만해! 빨리 빨리 진행하자. 전화가 온 친구가 자꾸 기침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 어디서. 누가 오면 돼? 형 아니야? 또 온다고! 나 안 해가지고 너무 약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깜짝 놀랄만한 진짜 아주 엄청난 그냥 놀랄 준비부터 하고 있어. 누구야? 희선 누나 또 나오나? 어? 너희들이 깜짝 놀랄 전학생을 데리고 왔어. 야! 들어와! 들어와! 누군데? 누구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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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세상에 이렇게 어색할 수가. 사진 전 꽤 나왔다. 승명, 이, 경, 규. 별명. 이글리? 이글리? 앵글리. 앵글리. 앵글. 앵글. 앵글이야. 앵글리. 아, 앵글리. 앵글. 장래 이방 무병장성. 비망작궁이 대박이에요. 비망작궁? 비망작궁. 김영철. 이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싫어. 영규야, 영철이 이뻐하잖아. 아니, 한때 내 비애로 했지, 비애로. 비애로. 조로호는 춤추는. 한때 오락부장이었어. 내 비애로 했어. 장점. 섹시댄스. 음악 주세요. 섹시댄스. 섹시댄스. 춤추라고, 춤추는 거. 섹시댄스. 잘했어. 내가 섹시댄스 찍었다. 적었어. 익스큐즈미. 익스큐즈미. 썼다니까요. 아, 여기 있네. 섹시댄스 진짜 있네. 자. 1, 2, 3. 1, 2, 3. 1, 2, 3. 주님의 연합. 너무 섹시하다! 너무 섹시해. 학교가 아니구나. 이거 어때? 귀여운데? 대한민국에서 섹시 댄서를 제일 잘 추시는 분 아냐. 근데 섹시 댄서를 누구나 다 잘 춰. 섹시 댄서를 추면서 눈을 돌린다. 이거는 세계 1위라는 사람이야. 그건 힘들어. 그건 천재야, 천재. 70억 분의 1위의 사람이야! 천재네. 너 막 주세요! 에이, 그거 힘들데. 안 그래, 인마. 뭐가 힘들어. 진짜 리스펙트야. 리스펙트 유. 이렇게 해서 우리 에림이 아버님이 자꾸랑 1위 해줬어요. 우리 뿌인이야? 어, 1등이세요. 옛날 1등이야.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딸이 있어? 장점, 섹시 댄스. 단점, 쳤던 춤 또 추기. 아, 리마인드를 계속하는구나. 이제 우리의 승인들! 장점! 김경, 김경. 장점! 야, 이거 큰일이네. 이야 이야 칭찬해 칭찬해 한꺼번에 장단점을 다 받네요 아주 뽀뽀기로 칭찬해 감사합니다 귀여움이 폭발한다 야 이거 뭐 답도 대답을 하더니 또 달라졌다 새 젤기 새 젤기 중요한 건 지금 머릿속에 경기 머릿속은 이제 차량 50%는 했다고 생각해 이제 1시간 넘었다고 생각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아니 오프닝도 안 했어 오프닝도 안 했어 그래? 중간에 가면 되지 뭐 이야 여기서 성격이 딱 나옵니다 형님 학교에 임하는 가고 내 위주로 하는 학교생활 자 이렇게 해서 축하해 허락해 진정성 있는 학교네 생각했던 거는 초반 분위기 경기가 볼 때 어때? 나 지금 어디로 흘려가는지 잘 모르겠고 끝나고 가야겠다 생각해 우리 녹화 1회분 따는데 8시간 걸려 그만해 8시간 걸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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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뜬지는 거 아니야 이 동식이네 뜬지는 거에 차량 있는 거야 형 야 근데 오늘 선물 준비해왔어? 뭔 선물 준비해? 선물 볼 뽀뽀 몰라? 우리 문제 많이 맞힌 사람한테 선물 주거든 표정이 진짜 처음 들은 표정인 것 같지 않아? 볼 뽀뽀 볼 뽀뽀 한다고? 진짜 아는 형님 안 봤구나 볼 뽀뽀 해야 해 선물 다 준비하는데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싸우지 그랬어 알았어 권성버성 대답할 거면 대답하지 말고 자 문제를 냅니다 제가 진행을 해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가 문제를 내잖아 우리가 문제를 못 봐주면 맞힐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녹화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오케이 오케이 녹화 이런 시간이다 짜증 내지 말라고 길어지더라도 프로다 팀 하겠지 자 이런 걸 다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안 하면 빨라 끝나 그럼 난 뭐 해 여기서 그러면 뭐? 뭐해 나는 여기서 니가 뭘 하든 나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멘트도 치고 자 그냥 학생인데 자? 자 진짜 자봐요 자는 애 처음일까 오늘 잠이에요? 5% 넘겼으면 남자가 안 나오겠다고 선언했으면 안 나와야지 뭐 한 줄 쉬었다가 또 나와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냐?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 해라 어? 이렇게 한번 해봤어 자 문제를 냅니다 내가 택시를 탔어요 응 네? 기사님이 날 보자마자 응 어 요즘 잘 안 모이시데요 TV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 그리고 이제 자안동에 차가 도착을 했어요 어 딱 내리는데 딱 내리... 그래서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미니시리즈 문제예요? 아 문제가 필요... 문제가 미니시리즈야 어 문제가... 내리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다시 설명해봐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짧게 딱 해봐봐 아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러니까 기업이 길어지는 거야 택시를 탔어 택시 탔어 택시 탔어 택시 탔시가 어? 요즘 TV 잘 안 보이시데요? 응 내가 얘기를 했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장안동에 도착을 했어 내가 딱 내릴 때 택시 아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 하이! 유급냄샤씨 아 생활 왔다 양심 냉장고 양심 냉장고 언제 건데?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장안동에 도착한 거랑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 얍삭하게 하지마 그렇게 알았지 얍삭하게 장안동 자식나게 근데 왜냐면 경주가 기본적으로 톤이 12톤이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 TV 안 보이던데 했을 때 경주도 기분 나쁜 톤을 얘기했지 나 좋은 톤을 얘기했겠어? 살짝 좀 짜증쓰기 목소리로 그렇지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요? 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기사 아저씨도 꽁 했던 거야 그렇지! 꽁 한 거야 꽁 한 거야 잘 생각해봤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정답! 정답이야 이렇게 했다고? 장훈이 나는 건 대충 맞으면 다 맞아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야 이게 다 정답이구나 이거 이틀 전에 미리 문제를 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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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의미 둘이 술 마시면서 이 얘기 한 거 아니야 첫 번째 문제가 됐으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하니까 그 택시 아저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 이랬다는 거지? 경주가 경주 그 소리 듣고 뭐라 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또! 이게 더 이상이야 뭐야 정답!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그랬겠어? 저 이경규씨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주려고 한 거야 아저씨한테 어 잔돈 줍쇼! 정답! 어 어 그거다 정답! 5년 전이라잖아 정답! 해줘 봐 해줘 봐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나는데 이경규가 간다 가라 가 어렵다 아저씨한테 그런 거 아니야? 택시 근무하는 시간들에 바꿔 봐 아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경규는 짜증으로 또 응세진 거야 당연하지 짜증으로 다 짜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 정답! 케이블을 달아요! 아 에이씨 버스 탈 걸 에이씨 버스 탈 걸 에이씨 버스 탈 걸 짝 욕수 끄가면서 그치? 그래서 응 앞에 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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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어? 아 비슷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고 어째다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 그래서 뭐 그래서 뭘 뭘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뭐 아까 신호 위반한 거 확 신고해 버릴까보다 얘가 약간 맹하네 얘가 어? 어? 맹한데 물음으로 끝나? 그렇지 요로 끝나 요로 그래서 내가 요? 요? 그래서 내가 망한 줄 알았어요? 아니지 아니 좀 반항적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 오 잘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뭐 얘기해도 모르고 생각도 안 나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까 너 높은 맞아 아까 너 넌 높은 노빈 말을 썼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리얼하지 않아요? 30분 동안 딱 그 4마디만 했어요. 요즘 TV 안 보이시네요? 잘하면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면서 그 생각만 해. 내가 들을 때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스토리가 되네. 스토리가 되네. 그래서 그 기사분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기사님이 뭐래? 그 다음 문제 없어? 그래서 내가 내렸지. 기사님이 그 위로 가시면서 하는 얘기 없으셨어요? 뭐라고 했겠지? 잘 되나 말아, 이 시키야! 아니 그냥 좋게 내주면 안 돼? 그래. 내가 뭐 뭐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아니 요즘 TV 안 보이신데 하면 그냥 좀 더 열심히 활동할게요. 아이고 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나도 저런 경우가 있거든. 내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날 만나는 사람들이 아우 저 키 키 10cm만 떼줘요. 이럴 때 나도 똑같이 저렇게 얘기해. 아우 어떻게 어떻게 떼드릴까요? 나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저 그런 문제 있어. 아니 저 하기 쉽죠. 우리 강남역에서 오프닝 하는데 어. 팬들이 꽉 그 관심이잖아. 멀리에 드는데. 근데 그 학생들 밝기 싫어한다니까. 쟤는 가라고. 어? 근데 나는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좋아하지. 그럼 애들 막 애들 다 불렀어. 편하게 살아야지. 저희들 진짜 잘 잡았어. 어떻게 하네. 사인을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적어달래. 이름 적어주세요. 아니 니가 적어. 너는 제 이름을 적어. 제는 영선이니까. 내가 사인했으니까 이름이. 이름 정도는 니가 적어야지. 아니 그거를 이겨보세요. 직접 적어주셔야죠. 하라고. 진짜. 각자. 각자 적으라고 그래. 자. 다음 문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 누구? 나 주로 서민들과의 외민 접촉을 통한. 자기는 무슨 귀족이야 그럼? 그럼 귀족이야? 하여튼 서민들 위주로 한다고. 위주로 한다고. 서민들과 부닥치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앵그리. 카리스마. 항상 이러고 있어요. 스타 생활 어려하다 보니까 얼굴을 잘 안 들고 다녔. 못 한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냥 한 끼 줄 수 때문에 뜬 거 아니야? 최근에? 스타 생활은? 그전에 뭐 한 거 없잖아. 예전에 그 몰래카메라. 넌 나보다 돈 많아? 돈 많아? 우리 6천억 있어. 6천억 있어? 6천억 있어? 내 줄 끼고는 문화 대지도 않아. 진짜 6천억에 건물 8개야. 건물 있어? 장훈이 형? 어. 장훈이 형? 어. 장훈이 형. 야 돈 많이 타고. 아무리 돈 많이 타고 장훈이한테 형이랑. 장훈이 형. 장훈이 형. 야. 너만 형이지? 야 진짜. 아. 아. 대단하다. 여학생이. 어. 와서 싹 물어보더라고. 왜 안 웃으세요? 아니. 심야 돼. 엘리베이터에서. 아 내 대단한 게 없어. 야 심야 돼. 아니. 엘리베이터에 누구도 있었는데. 혼자. 혼자 있고 여학생 있고. 왜 안 웃으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안 웃으세요? 대학생이야?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이요. 아까 그 택시기사 딸 아니야? 정답.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오히려 그렇겠다. 아니지. 왜 안 웃으세요? 해보세요. 왜 안 웃으세요? 했냐? 했냐고. 야. 내가 그렇게 야하냐. 그렇게 야하시야? 야. 그럼 너는 학생인데 넌 왜 공부 안 해? 넌 왜 지금 공부 안 해? 공부해. 유치하지. 앞뒤에 전혀 내용이 많지. 정답. 정답. 거의 맞는 거야. 거의 맞아. 거의 맞아. 거의 맞아.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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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정답. 돈 줘. 돈 좀 웃을게. 늘 웃고 있어. 에이. 그런 거짓말을 안 해. 이런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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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이. 한 끼 수술할 때. 애들만 지나오면 환장 난다. 그렇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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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30분에. 애가 지쳐. 애가 지쳐. 애가 지쳐. 애가 지쳐. 너희가 할 말도 없는 거야. 나에게 붙잡고. 어르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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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키 사코. 아나도 품뻔. 박스에이. 막스에이. 막스에이. 프레이 사코. 페이모스. 오케이? 하이파이프. 자 그러면. 이 누나 이름 뭐 볼까요? 근데. 근데. 갔어. 응. 평상시에 돌아다닐 때. 애들 지나가잖아. 쳐다 댄다. 꺽치지 마! 야! 맞아! 형 상승이 내가 얼마나 예뻐하니? 아니 평소에는 진짜 사석에서 사람이랑 접촉을 하네. 아예 접촉을 하네. 야! 가식 방송의 일인잖아. 우리 회식할 때도 그 이모님들한테도 말 걸기 싫어서 야, 희철아 네가 시켜봐라. 다 나한테 시키잖아. 믿겠다, 어이구. 그럼 MC 바꾸라면 바꾸고 싶어? 뭘 바꿔? MC 바꾸라면 바꾸고 싶어? 너는 왜 네가 탐을래? 야, 그게 네가 지금 할 질문이야. 이게 바로 사람 중에 네가 할 질문이냐고 그게. 천운으로 이프를 하고 있는데. 나도 푸른 것 같아. 너는 천운이야. 용지가 아니에요, 나도. 넌 이거 아니었으면 떠들어났어. 천운이야, 진짜. 솔직하게 경규. 우리 한기식 씨 하면서 항상 우리 아는 형님을 부러워하거든. 그래. 왜냐면 한기식 씨는 힘든 프로인데. 우리 아는 형은 거저먹는 프로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는 형님을 거저먹는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 딱 앉아서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야, 너희들. 너희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한데 클로징한 거예요, 지금? 클로징한 거예요. 지금 힘들지, 지금. 두 문제 내다가 가는 거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넷이 약속 하나 있는데. 죄송해, 죄송해. 내가 캔슬할게. 알았어. 아, 문제를 맞춰야지. 근데 잠깐 여기 고정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뭐? 여기 고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여기 사장님하고 다 얘기가 돼 있어. 두 문구야? 돼 있다고? 나 빠지고?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끝이 났다고. 할 수가 없다. 뭘 하면 다 하는 거야. 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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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안 웃어? 어, 비슷해. 너는? 장훈이는 얘기하면 그게 비슷해. 너는 왜 안 웃어? 돈이 다구나, 돈이 다야. 정답! 너는 아무 때나 웃니? 비슷해. 아무 때나 막 바꿔줘. 너는 안 웃긴데 웃냐? 아니지. 그럼 너는 지금 웃냐? 아니지. 너는 항상 웃어? 아니지. 너는 시도 때도 없이 웃냐. 너는? 쟤는? 너는? 쟤는? 너는? 이상민이야. 이상민이라고 있어. 야. 주물주물주물하지 마. 주물둘을 계속 줘야. 자신감들을 해가지고. 자신감이 아직도 없는 거야? 주물둘하지 마, 지혜서. 자빠 자든지. 난 내가 쟤고쟤고쟤고쟤고 하고. 너는 내 쓸데없이 웃니? 아니지. 너는? 둘이 있는데도 웃니? 아니지. 둘이 아니지. 너 혼자 있는데도 웃냐? 정답! 너는. 볼뽀뽀. 볼뽀뽀. 아저씨 왜 안 웃으세요? 어. 너는 혼자 있을 때 웃니? 이렇게 멋있는 톤으로 했다고? 그렇지. 애가 뭐래요? 어? 학생이 얼마나 무한하겠어. 아. 그렇지. 바로 반성 거죠. 반성하는 거죠. 어. 죄송합니다. 자, 이번 문제. 어휴, 지치는데. 아휴, 지치면. 지치면. 지치면 안 돼. 자, 가자. 힘내서 가보자. 우리 다 힘냈어. 우리 다 힘내어. 자! 아프세요! 본인만 힘내요. 자, 이윤석이하고 내가 술을 먹었어요. 내가 딱 술에 취했어. 내가 이윤석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윤석아. 넌 알고 있어. 형은? 어. 뭐야? 형은 신이야! 근데 그때 윤석이 형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윤석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한 거라니까? 뭐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 형은? 윤석 씨가 아무 말도 못 했던 거네. 형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칭찬을 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봤으면 그 얘기 했을 것 같아. 야.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윤석아. 윤석아. 나. 너 알겠지만 나 사실 쓰레기야. 야. 우리 형이요. 미안하진 않아. 이게 중요한 거는 저도 알고 있다는 거야. 너 알고 있지? 어. 형 사실은 지갑 안 갖고 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너 방송 장난을 하냐? 너 장난 치는데요? 그러면 그게 이윤석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알아? 정답! 야. 야. 사실이 형? 야, 나치야. 나치야. 정답. 맞지 않네요. 아니, 정답 바꾸지 마라. 맞는데, 그렇죠? 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야, 나 딱 나보면 떠오르는 게 없어. 나 사실. 이사랑. 천사야. 정답 바꿨다, 갑자기. 천사랑 비슷한 게 뭐가 있지? 천치야. 정답! 천둥이야. 너도 알겠지만 나 사실 천재야. 정답! 천재!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고배들한테? 한잔하다가 얘가 이제 나를 법무를 안 해주잖아. 그럼 내가 서로 하라고. 그렇지. 야, 너 사실 너도 알고 있지? 뭔 말입니까? 천재야. 이게 근데 의외로, 의외로 방송할 때나 사측인, 평상시 할 때 자기 의지 아니면 대부분 심실해. 아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남의 얘기를 그렇게 간다하게 들어주시는 스타일 아니야. 누가? 네가? 오, 강호동 막 나간다, 오늘. 네가? 네가? 네가. 확 와닿네, 이제. 소름끼친 게 남의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는 스타일 아니잖아. 내가 다른 사람이 왜 안 궁금해? 내가 힐링캠프한테. 힐링캠프 할 때. 그래. 6시간 동안 남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그래서 길다고 매일 짜증 냈다면서? 뭘 제일 길다고 짜증 냈지? 제일 길다고 짜증 냈지. 이건 억은 일이 다르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하는 게 프로지. 에헤, 한계가 있지. 틀린 말은 아니야. 경규 형께서는 절대 호동이 형의 안 좋은 얘기는 안 해. 어디에서든 호동이는 지적을 안 해. 지적을 안 해, 절대로. 아, 질려, 질려. 질려, 질려. 맞아. 사람을 질리게 해. 호동이 형은 저런 말 안 하는 게 있어, 사람한테. 질려, 질려. 진짜, 내가 진짜 48년 삶에서 처음 듣는 소리다. 어, 프린 30분 하잖아. 왜 5분은 30분 하는 줄 알아? 왜? 지 2푸려고. 지 2푸는데 왜 내가 30분하고 3시 해야 돼? 야, 부재가 같은 키도 이렇게 하잖아. 아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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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잘한다. 너 부재이들한테 이 선호도 조사해 봐. 잘한다. 찍다가 찍어버리고 싶은. 연예인 같다. 찍다가 찍어보고 싶은 연예인 이미. 야, 우리가 스텝. 우리 같은 스텝이야. 한 뒤에서 스텝이라고? 그럼요. 자, 그림을 찍으시면서 손 들어봐. 손 들어보라고! 뭘. 손 들어보라고! 뭘.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잖아. 저, 카메라에다가 뭐 이렇게 창을 붙이겠다는 애들. 야, 진짜 연기 잘한다. 난 이제 수업 끝나고. 자, 오늘은 특별히 2부가 없어요. 나 제일 좋아. 제일 좋아. 2부가 없어요. 2부가 뭐 하나 준비한 것 같은데. 가지 마자. 나 힘들어. 진짜. 중요한 거는 경비야. 옆에 이렇게 엄청난 세트가 준비돼 있는데. 이거 다 안 쓰는 거야? 저거, 저. 돈 엄청 들었대. 돈 세트 짓느라고 돈 엄청 들었대. 아, 제대로 한번 가봐. 아니, 근데 내 제작자 손님들 이 부를 본인이 하고 싶어 했다고 했다며. 내가 하고 싶어. 내가 2%도 하고 싶어 나왔길래 지금? 희철이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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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훈이 자고 갔어. 아니면은 그럼 이렇게 함께해 주십시오. 나랑 경훈이 나갈 테니까 아침에 오프닝 왔다고 우리도 집에 갈게요. 그럼 여기서 집에 가도 돼. 이야. 쓰러지겠는데 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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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동안 그렇게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온 거야. 뻥쟁이! 뻥쟁이! 너 왜 그랬어? 뻥쟁이? 뻥쟁이! 뻥쟁이! 방송용이지. 시식장 분들한테서 약속을 했잖아. 이수근이 진짜 괜찮아요. 내가 늘 천재라고 그래, 천재라고. 내가 화내면 왜 화내는지. 우승 왜 웃는 줄 알아. 그리고. 나는 몰랐다는 거야? 나는 알아도 모른 척 하잖아. 근데 진짜 그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내가 같이 있어서 제일 편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수근이라고. 아, 경규 말고? 잠깐만, 잠깐만. 나는 그냥 이렇게 얽힌 사이로 편안하지만 수근이는 그냥 이렇게 동료 입장에서 보면 정말 편해.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것한테 한마디 해 주는데 대화에 얘기하겠다 마다. 안 자르면 큰일 난다. 의장이 긴다. 상극이구나, 경규. 나는 정말 사랑하고 제일 편하고 너무 편해서 머리가 더 빠질 것 같아. 근데 경규 너무한 게 지금 여기 교실 들어온 지 한 5분,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시계 보고 있어. 중간에 시계 봤어. 워낙 바빠. 워낙 바빠. 우리 흑사상 지금. 최단 시간. 최단 시간. 최단 시간. 3시간에 끊었어요. 3시간도 안 걸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5시간 반, 6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경규가 와서 9시간 40분. 9시간 40분. 그래서? 메전드 방송에. 스태프들이 감성돈으로 지나가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한다는 거야,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끊는 거야? 왜, 왜, 왜?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네, 네. 오늘은 약속은 없네. 있습니다. 진짜 녹화는 생방송처럼 진짜. 롱런 비결이 뭡니까? 롱런 비결. 롱비 롱비. 롱런의 비결이 겸손과 성실관. 겸손과 성실관. 배려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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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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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 사라 배려야. 죽으라 사라 배려야.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건 역시 젊은 친구들하고 친해야 돼. 지금도 감독님들이 거의 다 막 3,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안면이 없고 전혀 기억에도 없고 이러면 사실 매칭이 안 되잖아.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젊은 감독님들이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아직도 선택을 해준다는 게 아주 마음속에 큰 힘이 된다. 덕장의 장점은. 덕장의 장점은. 본인 얘기 이슈, 룸은. 근데. 형님 얘기할 수도 있지 정말 해. 나도 자다가 뭔 소리 한다고. 아니, 아니. 자다가 봉장 떨릴 수 있잖아. 형님 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 얘기하고 있다고요. 긴 녹화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뭐 팁을 드리자면. 덕화는 늘 남의 얘기를 잘 또 첨언을 해줘. 들었다 보면 결국 본인 얘기로 기별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경고가 아주 반한 거구나. 본인 칭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좀 안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알잖아, 다들. 그런 거 저런 거 떠나 거. 근데 아직 오프닝 안 끝난 거 알아? 뭐라고? 괜찮아? 오프닝이 아직 안 끝났다고. 이런? 이런? 아직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뭔 소리야? 지금 끊어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벌써? 지금 타이밍이 2부야, 이제. 다시 착석하고 인사한 거야, 지금. 인사한 거야. 30분 찍었어, 30분. 이제 오프닝 할 거야. 내가 끊어주잖아, 지금. 자기 소개를 이렇게 길게 했어. 형이? 넌 가만히 길었잖아. 나는 잘 봤어. 시키는 데는 했어. 나는 옛날에 용진이랑 한 끼주스로 나갔는데 용진이가 경규 팀으로 갔고 내가 호동이 팀으로 갔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갔어, 집에. 근데 저희가 3시간 일찍 끝났어. 야, 어떻게 해. 거기는 더 돌아야 돼. 3시간 일찍 끝났어. 진훈이가 지적을 잘했어. 근데 당시에는 스태프들이 있잖아. 내 스태프들이 있고 호동이 스태프들이 있고. 스태프들이 딱 있다가 내 출연자로 딱 결정이 되잖아. 그럼 애들 전화해. 약속 잡는 거야. 야, 빈틴 약속. 약속을 하지. 애들 찍은 때보다 심각한 거야. 나는 상민이라고 나갔었거든. 근데 호동이 형이 그렇게 되면 한잔하고 싶은 거야. 형처럼 네가 경규 형 모시고 가서 먼저 한잔하고 있어라. 상민이랑 끝나고 갈게. 왔어. 그래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호동이 형 오게 한 시간 동안 앉자마자 호동이 형 목을. 너 진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안 하면 같이 어떻게 해. 너까지 한 시간 늦잖아. 호동이 형이 다 도착했다. 어동아. 야. 영철이. 네 유혹을 한 시간 내래. 네 유혹을 한 시간 내래. 그런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딱 여기서 빨리 결정해야 돼.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욕을 한 거잖아. 이거를 호동이 형이 진짜 믿을까 봐 내가 바로 그랬어. 네가 뭔지 했잖아. 네가 했어. 그냥 알 수 있는데 호동이 형이. 영철아 알아. 잘 해줬어. 진짜 해꼬지하지. 내 해꼬지해야지. 나 사람 욕을 한 시간 한 사람 처음 봤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규 팀의 스태프는 좋아했지만. 내 팀의 스태프도 진짜 좋아했어. 방송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방송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호동이 형이 되는 걸로. 정말. 나 진짜 가만히 있으려고. 나도 호동이래 찜이었어. 어땠어 어땠어. 야 밥을 계속. 라면 먹었는데 쟤네나. 한 번 더 쳐라. 한 번 더. 당면. 당면 한 번 더 쳐라. 나도 배불러. 먹방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맛있겠다. 부대찜이처럼. 그 아들이 그 집에 피아노 있었거든. 피아노 칠 줄 알아. 기타 갖고 온나. 야 비 온다. 딸이랑 했어. 그림 하나 만들자. 그림 하나 만들자. 비 살짝 맞자. 비 살짝 맞자. 노래 한 번. 나 그때 파이팅이 좋을 때거든. 지치더라. 스텝들은 스텝도 좋아하잖아. 근데 스텝들이. 얘 좋아합디다 얘. 얘 좋아합디다 얘. 사명감 자기도. 좋아합디고. 방송 파이팅하고 보람차게 집에 갔지다. 진짜. 어떤가 됐지다. 그 날 밥 잘 잤지? 밥. 3일을 잤는 거야. 무대찜이 하도 먹어서 아침에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야외에서 하여튼 애 만나면 조심해. 애 진짜 말이 길어져. 지금 4명을 쏘래. 얘가 3명을 쏘라져. 3명을 쏘라져. 이게 4명을 쏘라져. 이거 쏘라져. 이거. 이거 지금. 이거 하여튼 애가 이거하겠어. 이거 씁. 이거 하였어. 뻔뿌려. 야, 너 또 해 봐라. 또 해 봐라. 또 해 봐라. 또 해 봐라. 그리고 그 애하고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나한테 돈 나가, 걔 또 만나봐! 야, 니 영화라! 니 마라! 어디 갔다 와? 아, 평소에 말도 안 좋겠어. 개인기 있어, 개인기? 어, 개인기 한번 해봐봐. 어, 준비! 오, 준비하네! 오, 형 옷을 벗어! 물고 나무 할 수 있어! 섭외된 애처럼 행동을 해놔. 야! 너 그러고 따라와라, 우리. 상단지 가는데. 에이, 수단장면! 걔를 샀다가 그 아이가 중요한 건 몰라! 나듯이 누굴지 않아!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 3학년이면 항상 가보드가 아저씨를 좋아한다, 아저씨! 정규훈. 아이고, 참. 다들 참 재미나시네. 진짜 우회에서 유로를 만드네. 내 얘기는 내가 진짜 진심으로 1%의 거짓도 없어. 이야, 정말. 어쩌면 그냥 매력이 더 넓은 거짓, 아저씨! 고마워! 야, 저하고. 너는 천사를 위해 논의에서 누군가. 그런지 아니, 뭐 지금... 그 사회에서 논의에서 있는 게 아니라. That's a good idea. 지금 새벽 2차 세우가 나왔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